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타레가 기타 연주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은 스페인의 클래식 기타 연주자이자 작곡가인 프란시스코 타레가의 클래식 기타 연주곡입니다 이 곡은 스페인 낭만주의 음악의 꽃이라고 평가받으며 타레가가 발전시킨 독특한 트레몰로 주법이 자아내는 신비로움과 서정적인 선율의 애절함이 일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896년 타레가는 그의 제자이자 유부녀인 콘차 부인을 작사랑하여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하였으나 그녀는 타레가의 사랑을 거부하였습니다 시대에 빠진 타레가는 스페인을 여행하다가 그라나다에 위치한 아람브라 궁전을 가게 되고 이 궁전의 아름다움에 취하여 이 곡을 쓰게 되었다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이 곡은 클래식 기타 매니아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 곡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상당한 인지도를 자랑합니다 트레몰로 하면 클래식 기타 매니아들은 10중 8구 이 곡을 떠올릴 정도라고 합니다 상당한 인지도에 비해 곡의 난이도는 대중적이지 않은 것이 흠이라면 흠입니다 트레몰로 주법을 익히는데 최소 1 내지 2년 이상의 숙련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기타 연주 잘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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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